남도에 가볼 만한 섬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신안의 4개 섬, 자은, 암태, 팔당, 안좌섬을 찾아갑니다. 연도교 덕분에 하나의 섬이 된 이 섬들은 각각 색다른 배력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박성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안 송공항에서 30여 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면 다리로 연결된 작은 섬 4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사장이 많아 해수욕장에 9개나 있는 자은도는 올여름 2곳을 개방했습니다. 분개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은 물론 주변에서 매를 닮은 응암산과 소에뿌를 닮은 우각도, 해송 100여 그루가 우거져 2010년 아름다운 숲으로 뽑힌 여인송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태도는 조용한 힐링 휴양지로 안성맞춤입니다.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는 추포해수욕장은 인심 좋은 체험마을 주민들과 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도 좋고요, 낙조도 좋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조용한 해변과 솔밭,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자도는 세계적인 화가 김한기와 백의 생가터를 관광지로 꾸미고, 7월 중순부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살아생전 걸어서 섬을 나가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망을 담아 만들어진 1.4km의 천사의 다리는 안자도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한 번 뱃길로 다채로운 특색을 자랑하는 4개 섬을 즐길 수 있는 신한 섬 여행이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